퀘플로카도 괜찮지 않나요? 귀엽네? 오! 여기! 하나 찾았어! 돌아가 볼게요! 피란 스타일이 귀엽다. 이렇게 귀엽지 않아요? 아까 맨반도 귀엽지만 여기가 맨밤 많다. 남자 지구 Raquel이 없는 그 나라의 느낌을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. 잘 slipped. 하루종일 안녕! 하이구 부터잎!! 삼만 원 ize 요리할거다. 가즈알 느낌 힙합같이도 않은 느낌 어때요? 귀여운데? 위에 뭔가 맞는 게 없나? 귀여운 이미지요 다음! 네 끝! 근데 이거는 어때? 이거는 이런 바지 아니라 전 얘가 패티가 나니까 심플한 걸 이거 소재가 좀 입고 쓰지 느끼는 척 다음은 거구나 제가 생각했던 건 휴즈티에 넥타이를 해요 그런 넥타이 같은 액세서리 진짜 안을까요? 켜지 않아요? 아 네, 액세서리의 넥타이 넥타이 아니어도 스카프 아 이거 켜다 그래서 일단 생각보다 이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제가 이런 뭐 밝은 색깔 많이 안 입으니 새로운 거 진짜 아 이거 셔츠에 넥타이로 하고 싶은 남았네요? 여기에 뭐 있으면 더 귀여운데 다른 얘기인데 미아의 새로운 아이템 넥타이로 할까? 어때? 넥타이 귀엽다 그냥 넥타이가 귀여워 응 니트로 할까요? 니트 다시 한번 이거다 느낌은 이거다 아이 캡프로 봐도 괜찮지 않아요? 귀엽네 귀엽네 이 색깔이도 마음에 들어요 이 연한 노란색이랑 핑크랑 결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입을 때만 아니잖아요 이거만 입을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셔츠보다 이거가 또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응 왜 귀여운데요? 좀 자세요? 그냥 귀여워 귀여운데 약간 내가 입고 있으면 미아 그렸어요 그렇게 슬슬 몸 힘들어 아까 거기서 힘 많이 탔었어 근데 아까 거기 샷 샷 샷은 거기 붙지 않았어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만 원이요?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이쪽 갈까요? 샷 샷 샷 샷 샷 샷 갔다 왔습니다 샷 샷 샷 샷 샷 샷 미얀 브이로그 많이 기대해주세요. 오늘은 많이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도 꼭 가세요. 너무 열심히잖아. 완전 재밌어요. 너무 재밌지만 생각보다 힘 많이 써서 택시 안에서 많이 잤어요. 미얀 브이로그 많이 기대해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바이. 그냥 입고 싶어서 그냥 입으는 거예요. 귀여워.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완전 귀여워. 잘 어울리지 않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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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리지 않아요.